어머니, 운동하시면 돼요. 야, 기똥이 쐈잖아. 이따구. 시바스러워. 시바스러워. 재밌는 거 하나? 재밌는 거 안 하지. 하지. 엄마, 그거보다 지금 더 재밌는 게 있다고. 뭐? 유라야, 보여줘 봐. 못 들었어? 커플 요가거든. 커플 요가야. 저랑 오빠거든요? 여기 있지? 괜찮아, 여기는. 아, 여기. 쟨. 고마워, 새끼야. 이거를, 이거를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하는 거야. 이거를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나 군대에 몽둘 거 같아. 아버님, 어머님 몽둘시는 거 보다 아버님 얼굴이 몽둘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어? 커플 요가거든? 아, 내가 그거 할게. 커플 요가야? 뭐 했어요? 아빠한테 얘기해. 이러면 뱃살도 빠진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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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엄마. 엄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안 될 수도 있어, 엄마가. 안 되면 망하는 거. 못 하는 거고. 야, 어머님. 팔굽뚝뚝뚝이처럼. 어. 이렇게 다리가. 여기가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놓고. 응. 다리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양쪽 위에 올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어 다녀야 얼굴이 어깨올야. 하하하하하하. 한번 해봐. 엄마 거기 바닥에서 안 되고. 아니, 가만 해도. 유라랑 해봐. 응. 응. 아니야. 왜? 뭐? 엄마 다쳐. 응. 이렇게 해 가지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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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이게 위아래가 아니고요. 어머. 잠으로 가야 하는데. 어? 이게 위아래가 아니고요. 여기. 근데 어머님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끌어 다녀야 되는데, 어머님이. 아니 어 어머니 자꾸 이렇게 나르르르 엄마 엄마 안될거 같은데 제가 어머니 제가 혹시 어머님 뒤에 있어 볼게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자기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유라가 그걸 얘기해줘요 아버님한테? 어머님 살 빠지고 아버님 살 빠진다고? 그럼 제가 어머님 이렇게 있을게요 어 엄마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안고 있어 어떻게 했어 방금 못봤어 아니 너 안고차 나 일부러 찬란한게 아니야 거기다가 대면 어머님 어머님 잘 보시고 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얼굴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 발을 어머니 발을 저기다 올리고 한쪽 발 더 올려주세요 어묵 쌓뼈로 눌러 안돼 야 내가 봤을 때 엄마는 못돼 이거 아 그래 할 수 있어 엄마는 못돼 한번 해보자 아빠는 될거야 하겠다는거인지 어떻게 할건데 아이 한번 해보자 일단 어머님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하나 하나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제 어머님 이렇게 있잖아요 어머님 이렇게 어머님 딱 계시면 제가 어머님 지금 저거 봐봐도 안올려서 어머님 뒤에 계셔 왜? 아니 야 이거 제가 심어봐 어머님한테 올릴 수도 없으니까 올리는거 야 이렇게 해도 돼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으면 다리 하나하나 올리면 이렇게 끌어다녀래요 다리로 ㅋㅋ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릎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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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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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끌어야지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거든요 딸려 땀이 따로 오라래이게이 근데 어머님 어떻게 하실냐면 이렇게 이렇게 니가 그러면 한번 해봐 제가 어머님한테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제가 어머님한테 못하죠 아이 괜찮아 괜찮아 요관되면 어떨랑 아 그러면 어머님 그럼 어머님 무릎이 아프시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요 아이 괜찮아 얼굴이 여기 닿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방금만 아끼면 돼 아니 그러면 어머님이 어차피 어머님이 딸려오시든 안 딸려오시든 무릎을 대야 되니까 내가? 네 그럼 어머님이 여기 이렇게 해서 무릎을 여기 이렇게 하고 제가 진짜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신다 어머 제가 이렇게 있으면 죄송해요 시간만 시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어머님 얼굴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야 이번에는 오죽했네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 야 이렇게 다리로 끌어야 돼 어머니 이거 아빠가 자기가 엄마 여기 있을 때 아빠 있지 다리를 여기다 올려줘야 될 거 같아 그러면 내가 엄마 다리를 어머님이 이렇게 끌 수 있게? 알았어 해보자 아빠 데리고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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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에 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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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조가 넘어간다 아휴 아휴 엄마 보은다 아빠 잘해야 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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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돼 아 운동? 어 커플요가 커플요가 유라가 또 아는 게 있대 오빠랑 오빠랑 집에서 하는 운동인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하시면 아버님도 살 빠지시고 어머님도 살 빠지시는 요가가 있거든요 아 아버님이 어떻게 해주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응 나한테 잘못한 거 마냥 이렇게 계셔야 돼요 내가 그래 있어야 돼 이렇게만 계시면 복근 운동도 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어머님이 그 운동을 리드해 주실 거예요 아빠는 저렇게만 있으면 돼 이렇게만 있으면 돼 얼굴 들고 있으면 돼 이렇게 복근 운동도 내고 얼굴 마사지가 살짝 돼 이게? 얼굴 마사지 돼 이거 어깨도 약간 풀어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무릎을 풀어야 돼 네 무릎을 풀어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얼굴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내가 하는 거 봐 유라가 더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아버님 복근도 좋아지고 어머님 기분도 좋아지는 더 살아야 돼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어머님 운동하시면 돼요 descent 이제 야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 짓이여 Circuitited with Sports 씻다 correctly 씻다고 씻다 wastewater 씨 씻다고 다시 한 번 해보자 appelle 내가 있지 월 Stars 이렇지 그냥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아 무거워 자기야 언니 touched it 이게 뭐라고 아버님 다리 저쪽에 이렇게 하고 아버님 끌어내셨나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요. 왜 따라오는 애. 그게 뭐 요가. 아니요. 아니 자기가 힘이 없어. 뭐 이런 요가 있어? 없어요. 이때. 기분이 조금 나쁜 요가예요. 너는 누구 시키라고. 아니 이게. 봐봐. 이분도 오빠랑 저랑 한 건데. 기분 꼭 풀리냐고. 그냥 시도를 하는 게 너무. 응. 한 번 더 할까. 자꾸만. 자꾸만. 아니 한 번만 다 마쳐. 요번에 딸로 와. 그 뽑히지 말고. 해결해. 또 한다고. 너무 재미있어 하신다고. 엄마. 엄마가 빠고 들어갈게 너무. 더 들어와. 더 들어오게. 야. 어깨 아파. 야. 이쪽에. 야. 왜 도움밖에 못해. 아우 아파. 웃어. 아버님. 아무것도 없어. 아우 아파. 아우. 웃었어. 아 그렇게 심고 틀어. 살짝살짝. 내가 여기다. 밖이 밖이 아래. 참 아니야. Viljlet業. 하하하하하.